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또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 지난달 24일 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연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49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동순이 부산 7개구에 걸쳐 있고 유흥업소 100여 곳을 거쳐가 접촉자 수가 2천 명을 넘습니다. 교회와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부산은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주일에 비해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그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두기 2단계로 강화될 경우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던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되고 행사와 모임도 100인 이상 모이지 못합니다. 종교활동 가능 인원 수는 정규 예배에서 현행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들고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이 30%에서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학교 등교 수업은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일단 열흘간만 실시한 뒤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그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